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어순 감각에 대해서 조금 다뤘는데 음 몇가지? 한 두개 정도만? 두 문장 정도만 더 하고 갈게요. 여기에다 이제 글을 하나 넣을건데 글을 어떻게 넣어야 되지? 텍스트 상자. 아까 텍스트 상자를 내가 분명히 넣었는데 여기 또 사라졌네요. 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는, 글자를 좀 키울게요. 그는 어, 앓고 있었다. 앓고, 앓고, 앓고 있었어요. 그는 앓고 있었어요. 뭘요? 그럼 기자가 묻겠죠. 뭘요? 그는 앓고 있었습니다. 뭘요? 뭘 앓고 있었느냐? 당연히 병을 앓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주 범상치 않게 심각한 범상치... 아이고 크기가 달라졌네. 어? 이거 왜 크기가 다 다르네? 범상치 않게 심각한 질환을 이거 할 때마다 늘려야 되나? 크기를 할 때마다 늘리면 좀 곤란한데? 범... 아 이거 왜 이래? 아... 뭘요? 범상치 않게 심각한 심각한 뇌 질환이요. 아 범상치 않게 심각한 뇌 질환이요? 범상치 않게 심각한 뇌 질환이요? 그러면 기자가 묻죠. 그 뇌 질환이 이름이 뭐냐? 어떤 병이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야? 어떤 병인데? 아 CTE라고 합니다. 그 C... 아... 어떤 병인데? 그러니까 CTE라고 해요. 어... CTE구나. CTE구나. 그러면 또 묻겠죠. 기자가. 언제? 언제? CTE 언제 걸렸는데? 아 그가... 어 이것도 제대로 나오네? 그가 죽였을 때요. 죽였을 때요. 이게 몇 번째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풋볼 선수가 이제 뇌 손상, 뇌 질환이 심각한데 그 후유증으로 그 증상 중에 이런 증상이 있나 봅니다. 아... 그가 죽였을 때요. 그러면 기자가 묻겠죠. 누굴 죽였는데? 누굴 죽였는데? 아... 한 저명한... 잘 모르는데... 저명한 의사하고 와이프하고 부인하고 다른 넷을 죽였대요. 넷을. 다른 넷. for others가 되겠죠. 다른 넷을 죽였대요. 그랬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자결이라는 말은 하기가 좀 그래서 유튜브에도 안 좋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뭔지는 다 아시겠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일단은 심어 두시고 여기서 이제 표현의 문제거든요. 표현의 문제인데 일단 한 문장씩 한번 해 볼게요. 그는 앓고 있었습니다. he? 앓고 있었으니까 과거 진행을 쓰는 거예요. 앓고 있었다는 거는 그 질병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니까. 안 끝난 거는 미완료 진행입니다. 진행이에요. he was suffering. suffering 다음에는 from을 쓰셔야 돼. from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동적으로 나와줘야 돼. he was suffering from. 그 다음에 범상치 않다. 뇌질환이 이제 하나니까. 언, un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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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rely, severe. 범상치 않기 심각한 거, severe이죠? severe. unusually, severe. 뇌질환. brain damage라고 하면 되잖아요. brain disease. brain disease라고 하면 되는데. an unusually severe brain disease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거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어법적으로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from an unusually severe brain damage 이렇게만 할게요. 그게 뭔데? 그게 바로 CTE라는 거예요. CTE. CTE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언제? when? 그가 죽였을 때요. 그가 죽였을 때. 그가 죽였을 때요. 그가 죽였으니까. he killed가 되겠죠. he killed예요. 그럼 누굴 죽였다 그랬죠? 한 저명한 의사하고 부인하고 다른 넷을 죽였대요. 한. prominent. 이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저명한. 그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동네에서 잘 나가는. prominent doctor가 되겠죠? prominent doctor. his 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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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for other. 다른 넷. for others. for others. when he killed prominent doctor. his wife. for others. 그 다음에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뭐. 여러분들. 뭐. kill himself. 를 쓰잖아요. killed. himself.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 commit suicide. commit suicide. suicide.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돌이 있게. 융통성 있게. 넘어가도 됩니다. 이게. 어법으로. 크게. 어법에 뭐. 하자가 없으면. for others. 한 다음에요. 그러고 나서 뭐 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할 때는요. 접속사. 전치사. before. 를 씁니다. 고치사기 때문에. ing 를 쓰는 거예요. ing 를 쓰는 거예요. ing 를 쓰는 거예요. before killing himself.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앗아갔다 할 때는. take one's own life죠. taking his own life. taking his own life. take one's lives. take one's life가. 목숨을 빼앗다니까. 죽인다는 얘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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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after. b한다. a 하고 나서 b한다. 알고 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a 하고 나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네 명까지 죽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before. before가 뭐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죠. he was suffering from an unusual civil brain death disease. CTE. when he killed the prominent doctor's wife and for others before taking his own life. 원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원문에는 여기서. usually severe form of brain damage라고 나왔어요. severe form of brain damage라고 나왔는데. 이게 좀 연상하기 힘들면요. 그냥 brain damage라고 그냥 바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when he killed the prominent doctor's wife and for others before taking his own life.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먼저 이제 염두에 두시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가. 이게 어순을 알고 있으면. 어순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아이디어만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이걸 풀어나가는 그런 감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통해서 기르실 수가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할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쓸게요.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어떤 소식이요. 어떤 소식인데요. 어떤 소식이냐면. 어떤 소식인지 까먹었다. 이렇게 제가 영어를 까먹은 게 아니고. 내용을 까먹은 거에요. 내용을. 그러니까 내용이 머릿속이 없으면. 내용이 머릿속이 없으면. 외울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내용이 머릿속이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에요. FBI가 수사 중이래요. 수사 중이래요. 수사 중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에요. 언제요. 왜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언제요. 왜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after에요. after는요. 언제. 뭐 뭐 후에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어법적으로 봤을 때. 언어의 관행. 언어의 관행. 적으로 봤을 때는. 이 after가 원인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원인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after가 전치사니까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는 거.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여기 원문에서는 이제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언제요. 왜요. 언제요. 언제냐면요. 실종되었을 때요. 실종되었을 때. 그러면 기자가 뭐라고 물을까요. 누가 실종되었는데요. 누가 실종되었는데요. 크루즈쉽. 크루즈쉽. 승객. 한 명이 실종되었어요. 크루즈쉽. 승객. 크루즈 배죠. 크루즈 배니까. 크루즈 라고만 할게요. 크루즈 라고만 해도 배인 줄 아니까. 크루즈 승객 한 명이 실종되었을 때. 실되었을 때. 뭐 하다가요. 그러면 또 뭐라고 물어봐요. 뭐 하다가? 뭐 하다가 실종됐나? 뭐 하다가 실종되었니. 아니면 개는 누구인데? 걔는 누구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하다가 실종 됐냐면요. 배에 있다가 이제 실족 해가지고 일단 실족했다. 얘는 실족해서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디 있다가? 어디 있겠어요? 크루즈십에 있었겠죠. 카니발 크루즈에서 있다가요. 카니발 크루즈에 있다가. 카니발 크루즈는 크루즈 배의 그 이름이죠. 카니발 크루즈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돼 있으면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길게 말하고 싶으면 일단은 정보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이러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일단은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저희가 어떤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We have learned죠. We have learned. 알게 됐습니다. 어떤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할 때는 we've learned예요. learn이라는 게 배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소식을,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됐다. 새로운 소식을 입수했다 할 때 we have learned 이렇게 씁니다.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고요. 어떤 소식이냐면 FBI가 수사 중이래요. The FBI is investig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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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중이다 할 때 수사하다 했다. investigating. The FBI is now investigating. is 뭐 거기에는 나우라고는 돼 있지만 나우 같은 거 이런 부사. 좀 시시콜콜한 부사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힘들죠. 이런 거 빼고 그냥 갑시다 그럼. FBI. The FBI is investigating. 그러면은 언제요? 왜요? 이거에 둘 다 가능한 게 after라고 그랬죠. after 다음에요. 실종되었대요. after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온다. after가 전치사니까 음 전치사니까 after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 the disappearance. 실종됐습니다. 그럼 누가 실종되었나요? of a cruise ship passenger. passenger, cruise ship passenger. 여기서요. 그러면은 여기 명사가, disappearance가 명사가 나왔는데, 이 명사는요. 동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동사로 개념을 전환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요. of는 여기서는 주어의 개념이다. of가 뭐라고요? 주어의 개념이에요. of가 주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실종됐나요? 할 때 of를 쓰는 거예요. of, disappearance of. 자세한 거는요. 명사독파라는 책. 명사독파라는 책이나 아니면은 나만 알고 싶은 영어의 비밀. 이 두 책 중에 하나만 읽으셔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disappearance를 동사로 봐야 된다는 거. of가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cruise passenger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cruise passenger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즈 승객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후에 실종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실종된 후에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다. FBI가 이제 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는 누구냐? 뭐 하다가 실종됐느냐? 그러면 이 passenger가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관계대명사로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족하다가 이제 빠졌다고 했으니까 실족해서 빠졌다고 했으니까 fell overboard 구요. fell overboard, fell overboard가 이제 실족해 가지고 배에 있다가 바다로 빠지는 거. 배 밖으로 나가서 빠지는 게 이제 fell overboard, fall overboard 구요. 어디 있다가, on the carnival cruise. carnival cruise. on the carnival cruise. who fell overboard on the carnival cruise. we've learned that we've learned that the FBI is investigating after the disappearance of a cruise passenger who fell overboard on the carnival cruise. 원문을 보시면 이런데요. 원문을 보시면 뭐 tonight부터 나왔는데 tonight we've learned that the FBI is now investigating after the disappearance of a cruise passenger who fell overboard on the carnival cruise. 거의 똑같죠. 이런 식으로 외우실 수가 있다. 단 전제는 뭐냐면 이 내용이 아이디어가 다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이걸 좀 느리더라도 좀 이렇게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거를 나갈 건데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챕터 1부터 12까지 있죠. 챕터 1부터 12까지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요. 뉴스 각 소식의 도입부. 뉴스 도입부들만 따서 이제 장 제목으로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음새 역할을 하거든요. 이음새 역할을 해서 어떤 소식을 어떤 소식을 끝내고 이제 다른 소식으로 넘어갈 때 소식을 뉴스를 전환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니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1부터 10위까지는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Tonight breaking news. 속보입니다. 속보로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이다. 속보다. 따끈따끈한 소식이다. 라는 얘기죠. It's a great to have you with us. It's a great to have you with us. 아주 기쁘다. 뭐 have you with us.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기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저희 뉴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좋다는 얘기죠. 기분이 좋다는 얘기죠. It's a great to have you with us.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죠. 분려 말하면 It's a great to have you with us. 이게 처음에 인사말이 진부한 인사말인데 인사말부터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챕터 3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We are going to begin with the news. 처음에는요. 처음에 원투는 오늘 들려줄 소식, 오늘 이제 뉴스, 오늘 전해드릴 뉴스를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고요. 정리하고 이제 뭐냐 요약하고 정리하는 단계고 We are going to begin with the news. 이게 본격적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We are going to begin with news. with는 강세가 없죠. We are going to begin with news. 이렇게 하는데 어떤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할 때 begin with를 썼으니까 어떤 소식으로 끝마치다 할 때는 end with라고 하겠죠. end with, end with, news. begin with, end with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ABC, Stephanie, Ramos, leading us up. lead us off는 첫 소식을 시작합니다. 첫 소식을 시작할 때 lead us off라고 해요. lead off라고 합니다. lead us up. lead us up. leading us up. 이렇게 하는데 스테파니 라무스 기자를 처음 연결할 때 스테파니 라무스 기자를 처음 연결할 때 첫 소식의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할 때 처음 연결할 때 처음 이제 기자를 연결할 때 어떤 기자가요. leading us up. lead us off.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첫 소식을 스테파니 라무스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스테파니 라무스 기자를 연결합니다. 첫 소식, 처음 연결할 때 이렇게 lead us off를 쓰는 거예요. lead us off. 그 다음에 스테파니 with us tonight. 앞에서 이제 스테파니 라무스 기자가 주저리 주저리 오미크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뉴스, 추가적인 소식을 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스테파니 라무스, 스테파니 with us tonight. with us, with us니까 지금 스텐바이 상태다. 대기 중이다. 스테파니가 with us. 우리와 함께 있다는 얘기는요. 또 질문할 게 남아 있는데 그걸 이제 스텐바이 중인 기자한테 이제 다시 연결을 해서 스테파니 기자에게 다시 연결을 해서 이제 질문을 또 하겠다. 된 얘기고요. in the meantime we turned. 여기에 밑줄 쫙, 별표 쫙. in the meantime. 굉장히 중요하죠. in the meantime은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할 때 화재를 전환할 때, 소식을 전환할 때 in the meantime 쓰고요. with turn to. 어느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할 때 전환의 의미가 turn to잖아요. turn to. turn to. 굉장히 중요하죠. we are also tracking. 우리는 이제 어떤 것도 이제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다는 얘기는 트랙이 이제 추적인데 추적하고 있다는 얘기는 취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앞에서 어떤 어떤 뉴스도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어떤 내용도 추적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전환의 의미고요. as I mentioned the moment ago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서서 나왔던 내용을 잠깐 끄집어낼 때 앞서서 다루었던 내용을 잠깐 끄집어낼 때 as I mentioned the moment ago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언급했듯이 이렇게 쓰고요. we are going to move on to. we are going to move on to. we are going to move on to. 아까 turn to하고 같은 말이죠. turn to. move on to. 어디어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e are going to move on to. 이것도 중요하죠. we are going to move on to. 어디어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onight we have learned 아까 외운 문장인데요. we have learned 는 우리가 어떤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어떤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할 때 we have learned learn을 쓰고요. 배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됐다는 뜻이고요. when we come back here tonight when we come back here tonight when we come back here tonight 이제 광고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광고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떤 소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해라 채널 고정 stay tuned 라고 하죠. stay tuned 채널 고정해라 when we come back here tonight when we come back here tonight 광고 후에는 어떤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inally tonight finally tonight 끝으로 끝 소식입니다. 가장 끝 소식은 finally tonight 저녁 뉴스는 finally tonight 아주 진부하지만 굉장히 입버릇처럼 많이 쓰고요. 다 finally 라고 합니다. 끝 소식은 nbc, abc, pbs, sbs 다 sbs는 아니구나. 하여튼 다 finally 라고 합니다. finally tonight 끝으로 어떤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 이렇게 하고요. 기본적으로 요런 이음새니까요. 요건 이음새니까 챕터 1부터 12의 제목은 장제목은 다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툭 치면은 바로 나올 수 있게 As i mentioned the moment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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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going to move on to Where are i going to move on to We are going to move on to Move on to 그 다음에 tonight we've learned 뭐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강사를 살려서 외우시면 더 좋겠구요 들으시면서 외우시면 좋은데 한 가지 미스터리어스한 점이 있어요 이 책이 저희가 후원을 받아 가지고 낸 건데 몇 부 안 찍었습니다 한 200부 찍었나? 근데 제가 직접 CJ 배송 업체를 통해서 배송해 드린 게 배송해 드린 분이 100명이 넘거든요 100명이 넘는데 저희 음원을 다운받으신 분들이 5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절반 수준도 안 되더라고요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듣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독해 책이 아니거든요 받아쓰기를 맨 처음에 원문을 보지 말고 받아쓰기부터 하고 자기가 못 들은 부분을 확인하고 그걸 들으면서 이제 확인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다운을 받아서 먼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운 받으신 분들이 54명밖에 없어서 저희 홈페이지에다만 올려놨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아마 들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조회수로 보면 딱 나오잖아요 조회수가 다 다운로드 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54가 조회수가 54인데 진짜 실제로 다운받은 사람은 50명이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독해 교재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다운을 받아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린 그런 방식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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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